하나님은 여호와 남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다 홀로 계신 분 그분만의 참신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기라는 존재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만들 수는 없어요 마기는 루시아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찬탈하게 해서 후퇴다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은 그 속성 가지고 하와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하나님 되고 싶었거든요 우리 푸의조물 인간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네가 하나님 되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오늘 또 최대의 전략은 마기는 여기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단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그 배후의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왔고 천하만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예수님한테도 자기한테 경배하라 했거든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 하나님만의 참신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만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걸 실제 목격으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엘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를 모든 세상 개구리가 돼가지고 저들이 고통을 느끼고 저들이 나엘강을 신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뱀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아론의 그 쌍란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됐는데 저들도 술 다 따라서 했어요 마귀도 지금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그 지팡이 뱀이 저들의 뱀을 다 삼켜 먹었거든요 뭘 여의냐 최고의 신은 여호 하나님이라 이걸 보여주고 증거하게 된 겁니다 열 가지 재앙 내려서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때야 야 우리가 여호 하나님의 참신이네 제일 강한 센 신부이네 이걸 산 교육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 바다를 생각해보세요 이 물이 어떻게 벽이 되고 서겠어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건드리시고 그리고 광양 40년 생활 전에 제일 먼저 1년 동안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줍니다 율법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오늘 여기에서 식계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천주교는 이 두 가지 개명을 폐하다시피 하고 있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유일시 하나님만 섬기를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섬기냐 나 위해서 만들어요 여러분 미신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번체라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끌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무언가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우상 회개하는 단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복만 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만 달라는 것은 미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무언가하고 그걸 버리고 끊어버린 것이 이제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최애 인생의 우선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열 집화가 나누어지는 사건이 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 왕이 처음에 우상 숭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정치 권력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솔로몬 지금 성전이 에루사람인데 이 유다 집화, 베냄파 두 집화는 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열 개 집화는 자기 나라인데 절기 때가 되면 솔로몬 성전을 가서 에베드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38선 철척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백자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에베드리로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왕국이 그러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여기를 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 여러분 왕이 내 나라가 중요하냐 내 하나님 잘 섬겨라 가서 섬기고 얻은 나라세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 목적이지 하나 열 집화 나한테 왕으로 섬겨주었기 때문에 왕을 하지만 나는 왕 자리가 목적이 아니야 난 천국 가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왕 자리의 정치의 권력이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왕이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단아 무너져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제사 단이 우르르 다 무너져버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였죠 그리고 앞으로 요시아 왕이 나온다 너희들은 다 우상 섬기자로 회파시킨다 나중에 질질 요시아 왕이 나와서 그 일을 하거든요 예언을 다 했어요 맞았죠 그때 여러분 왕이 저놈을 잡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딱 내밀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이 하나의 역사로 손이 뻗청 손에 대가지고 앙으로 그려진 거예요 왕이 큰일 죽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걸 기적으로 보여주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선지자에게 빨리 내 손 좀 거쳐달라고 그래요 기사는 거쳐줘요 그러면 칼이고 왕이고 뭐이고 하나님 우상을 버리겠습니다고 통에 잡고 회개해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그 집안 자손이 다 망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인간들이 한번 탐욕 명예 권세 돈 왕권 이것에 한번 빠져버리면 그렇게 헤어나오기가 힘들다 이게 여러 번 왕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또 세상에 황금에 빠지고 쾌락 향락에 빠지고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이런 죄를 짓구나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고 완화가 다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못 봐도 마음의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탐심의 우상이에요 이런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자원으로 산 것이지 어떤 히든 카드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목회자들 저부터 추석이 돌아오고 서울이 돌아오면 긴장이 됩니다 혹시나 서신자가 가서 또 우상의 절하고 저희 집은 어쩔까 여러분 권서 10장 2차 말하기를 대제 이 방에 제사한 것은 귀신이 한 것이라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우상 성기면 교제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은 성찬식이죠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그걸 음식을 먹으면 귀신의 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참여하지 말고 믿음의 정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오늘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한 번은 그 부인이 여보 난 꼭 나 한 번 에 부탁이 있어 당신한테 뭔데? 들어줄 거야? 말해봐 내가 말하기 곤란한데 그래도 당신 너그러운 사람에게 내 한마디만 들을 거야? 그냥 말해보라니까 한 번 뭐 말인데 사실은 오늘 제 하루 저녁만 쫙 무슨 날 관광호텔 가서 잠을 자고 와야 돼 왜? 내가 옛날 사랑한 사람이 거의 나를 기다리거든 오늘 제 하루야 한 번만 눈 찔끔 갖고 봐줘 당신 너그러운 사람이잖아 좀 봐줘 봐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또 남편이 아이고 한 번만 봐줘 그걸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만 거기에 까딱 내 중심은 아닌데요 절 한번 할게요 그게 바로 가늠이에요 가늠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 신앙은 신랑 신부관계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된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고 나의 다른 시를 있게 하지 말라 절대로 안 된다고 모세가 여호수하가 누누이 강제한 내용이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박성은 그 말 안 듣고 우상 넘기고 망하고 매맞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들이 하나의 법 밖을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해하고 버림무소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참 안타깝게 왜 그렇게 멍청한 미련에게 우상을 생겼을까 그런데요 그들의 얘기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 만났어요 은혜 받아 놓고도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혈악 좋아하고 역시 돈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주일본 배워버리고 어떻게 그것을 봐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왕은 복받고 형통한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왕은 다 망했고 그런 내용들인데 결국 우상 성배하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해방된 거나 애국이 해방된 거나 오늘 구속의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들이 힘을 잘하게 해서 해방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해방시켜주죠 우리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포로로 해방됐을 때 정치적 해방된 것이 아니고 마음의 내면에 비행을 하고 뭔가 에스계 36장 말하기를 되죠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도와 모아 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맑은 물로 말씀의 물로 성령의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의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김해서 우상 섬김해서 정결케 할 것은요 인간의 윤리도도 철학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을 충만해서 깨끗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새 영이 먼저 와야 됩니다 마음의 혼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새 마음이 오는데 어떻게 된가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온유 겸손 사랑의 마음 옥토의 마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을 오늘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위기가 오고 뭐든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게 뭘까 더블시도 그게 종류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우리 장로기 역사상 참 부끄러운 것이 평양 27차 장로기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일본 경찰 형사들이 그냥 일본 굉장히 긴 칼 차고 들어오죠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당장 목을 쳐 죽이기도 해요 95명이 그 총회 장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 천황이 국민 의뢰다 우상이 아니다 가결시키는데 보니까 회의에서 가면 예 아시오 아니면 아니오 해야 된대요 예 아시오 아니면 아니오 말 나누고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불빡에 당장 체포해 가버리고 그때 무려 목사가 50명 투옥되고 5천명이 감을 갇히고 근데 그 권한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일본의 그 형사들이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는데 사람의 제일 아픈 부위가 손끝이에요 손끝 근데 손끝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촌 목사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되는가 못판 위에 걷게 되세요 여러분 판장에다 못을 총총 박아놓고 맨발로 위에 올라와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겪고 그래서 실제 걸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총총 박은 그 못 위에 내가 맨발로 올라가 보세요 완전히 쑥 들어가겠죠 또 한 발 뛰려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모진 피파카 권한을 받으면서 절대 우상을 생기지 않았어요 하도 우상 생기게 하려고 주기촌 목사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굶겨놓고 그리고 손을 뒤로 묶어놓고 밥을 앞에 놔둬요 근데 앞에다가 그 일본 천왕 우상을 딱 놔둬요 그거 배고파서 먹으려고 고개 숙이면 고개 숙인 거야 그렇게라도 숙이려고 절대 안 먹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제를 이렇게 지키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되고 축복의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WCC는 종교다운주의 예수의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도 구원이 있다 통합체 목사 이런 얘기하면 안일하게요 그러면 당신들 한번 지금 WCC 홈페이지에 현재 들어가보라고 홈페이지에 바하를 서는 분이 있는데 바하를 서는 분이 뭐냐면 스위스의 어느 시골 마을이 그곳에서 모든 종교는 구원했다고 회의를 했고 지금도 버젓이 나와요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따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주기춘 목사 손양원 목사는 정말 신사참배 안했다고 반대했다고 잘했다고 더블신에 또 정말 반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걸 따르면서도 주기춘 목사 손양원 목사는 잘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컬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정제를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의 우상을 이기는 게 뭘까 이것은요 성령축만 받아야만 이 세상에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축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봉준 목사 새벽에 보는 새벽형 그 책을 주신 분인데 그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동영상 선생님이 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김하중 장노님 하나님의 대사 중국 대사 하신 분 그 동영상 장관 하신 분 그 두 분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두 분 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외모고실을 합격한 거예요 외모고실 서울대생들 중에 수십 대 일이에요 전국에서 20명밖에 30명밖에 안 뽑아요 그 천재 수재들이요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방탕하게 했더라고 근데 이 문봉준 목사님이 방언을 체험해요 성령축만 받아요 우리가 이 최고 그런 엘리트 지성인이 그 전에는 주님 못 만났을 때는 세상 온갖 죄를 다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술집 가고 남자가 지은 죄를 다 지었다고 솔직했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못해 신앙이면서도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지은 받고 은혜 받고 완전히 바꿔져가지고 세 시간 동안 울고 울고 통고가고 막 뒤집어졌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문봉준 목사님이 자기 선배가 김하중 장로님 3년 선배더라고 그래서 성령 불받아야 된다니까 이 김하중 장로도 그래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성령청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근데 어느 여준사님이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전화통화 그분을 통해서 그 김하중 장로가 불받은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 두 분들이 얼마나 귀한 간증하고 영예사람이 됐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아 그렇구나 뭐 불러불러하고 방언이 나오면 무식하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이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길게 설교할 수는 없고 김하중 장로님 스토리 중에 참 은혜가 된 게 그분을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고 음성을 다하던데 중국 대상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총리가 온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국무총리가 온답니다 복주소서 그러니까 그가 못 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본국에서는 왜 안 알리냐고 아 이미 하나의 응답받았고 똑같은 사건 장관 온다고 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응답받고 인도받는 건데요 한 번은 자기 아들 결혼식을 시키는데 청첩장을 보낼까요 보내지 마라 하나님 내가 32미터 공직생활하면서 나는 결혼식에 그만큼 축의금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원금 받아야 되잖아요 보내지 마라 이야 그래가지고 하객들이 안 와버렸어요 모르니까 안 오죠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자기 아들한테 백만 원도 못 줬다는 얘기예요 그 장관이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 더 복을 주더래요 둘째를 여우는데 그 부인이 당신이 이번에는 기도해보지 마 그러더래요 기도했으니까 또 받지 마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 며느리로 했는데 딱 그 며느리 이름을 딱 듣고 기도인께 네 며느리다 그러더래요 그 며느리다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너 내 며느리다 그러래요 아니 첫 손을 보면 네 부모는 뭐더냐 가정 어때요? 그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첫 마디가 너는 내 며느리다 깜짝 놀랐죠?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가씨한테 너는 나한테 뭐를 원하냐? 그러니까요 방은 받기를 원해요 그 시아버의 그 며느리네 또 그러자 방은 받자고 손잡고 랄랄라 기도하고 10분 만에 방은 터져버렸대요 이야 멋있네 여러분 신앙사람 멋있게 합시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